Q. 들어가는 확도도 안 빨라졌어요? 그대로요? 아니 반응이나 이런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건 진짜 좋아졌어요. 움직이는 건 진짜 많이 좋아지고 이제 그냥 거기서 우리가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더 좋아져야 되니까 저희가 자꾸 추가 주문을 하는 거고 처음보다는 기량시장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두 운동이 진짜로요. 근데 댓글에는 김동욱 코치님 덕분이라고 적어놓던데? 간다? 아니야. 장난이야. 진심인데 장난이에요. 일단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나 운동 지금부터 해야 되거든. 놓는 거. 놓는 거 있다고? 드롭 하지 말고 웬만하면 툭툭 때려. 다 툭툭 때려. 앞에 앞에. 앞에 들어와서 후승 잡는 것까지. 잡으면서 좌우 왔다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드롭 드롭 웬만하면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다 툭툭툭 때려줘. 어. 툭툭 때려줘.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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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손이 얼었는데 나.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아니 앞에. 앞사각 하라고 앞사각. 들어와서 앞사각 하라고. 네가 먼저 다 해. 우와 나이스 그런거 컨트롤 잘해야되네 우와 손님 오 나이스 이런 미끼리 그게 아까 무현이가 말했잖아 일로 치면 일로 오고 일로 치면 일로 온다고 그게 얘가 몰려야지 그렇게 가요 근데 안 몰려버리면 그냥 치고싶은대로 다 쳐버려요 모는걸 잘 몰라야돼 그냥 무조건 일로 치면 저리로 오면 다 이기죠 게임 아 쏘리 쏘리 어? 무조건 치는대로 날라오면 다 이기지 몰려야돼 몰려야돼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 내가 도망을 못간단 말이야 올리면 올렸다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안 몰리면 내가 도망가버린거 몰렸다는 느낌하고 안 몰렸다는 느낌하고 구분이 잘한가 손에 감이 안가 손에 감이? 그니까 잘 쳐놨다는걸 모르는거 잘 쳐놨다는걸 얘를 봐야지 얘가 몰렸는지 얘가 얘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몰린거고 내가 자기가 세번에 당해야돼 그렇지 근데 때리기 전에 이제 나중에 가면 때리기 전에 느끼면 내가 이 공을 밀면 밀리겠구나 안 밀리겠구나 느끼면 느끼면 그렇지 그럼 이렇게 방금 둘 준비 둘 둘 다시 하나 둘 준비 둘 둘 준비 와 나이스 중간풀 빠지는거 봐줘 준비 둘 준비 둘 얍 실망이다 더 가까이 붙어서 높은 곳에서 붙이던지 밀 ANDBLE 올라가는지 근데 지금은 공격적으로 하는거니까 너가 더 도전적으로 빨리 움직여서 놀 생각을 해야지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오, 나이스. 하나, 둘. 와, 나이스. 오, 좋다. 오, 좋다, 좋다. 나이스, 나이스. 시작. 오, 오후. 시작. 다시, 시작. 하나, 둘, 하나.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다. 시작. 하나, 나이스. 그 뭐냐고 조금 여유있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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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려야지 가는거야 몰려야 와 나이 소리 우와 진짜 자 5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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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5분만 거짓말 우와 놀래요 오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근데 어차피 니가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빠지시니까 뒷사람 꺼야 그 뒷사람 여기서 끝내면 좋았는데 빼면 안되는데 빼면 안돼 사람한테 쳐줘야되는데 자꾸 도망다니는 버릇이니까 맞붙여야되는데 손이 얼었다 아주 우와 나이스 2 2 1 오케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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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뭔가 자꾸 기술쓸 때 보인다 진짜 음 먼저 아이 입만 한번 다 씻나니까 우유유유유 야그래가지고 맛있게 쓰려고 기술 기술 맛있게 쓰려고 자 으악 으악 으흣 아아 아아 아 아 네이스 아아 자! 너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럼 똑같이 다 붙어줘야 돼 무조건 많이 놓치잖아 자주 그걸 이렇게 중간 볼 오늘 배운 것처럼 이렇게 빵빵빵 정도만 때려줄 수 있으면 어차피 좋은 볼이거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골들은 근데 그 좋은 볼을 내가 여기서 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딱 잡아놓고 빵빵만 한 번 더 파트너 너무 붙지만 왜 내 힘드냐 연결만 한 번 더 시켜주면 어 훨씬 좋지 우와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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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푸시 때렸어야지 방금 내가 들어가면 여기서 긁었어요 아 저 라크 들고 또 나이스 좋아 좋아 우와 오 아 쏘리 인 나이스 이거 나중에 붙이는 방법도 알려줘야겠네 붙이는 거 했었나? 붙이는 거 했잖아 했나? 이렇게 붙이는 방법 알려줬었나 옛날에? 죽이라고 그 말고 뛰어가면서 이렇게 붙이는 거다 네 그런 거 말고 네트 앞에서 붙이는 거 이렇게? 어 툭 이런 붙이는 거 이건 안 했나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다음에 할 때 하면 되겠네 어 오 오 기본 힘이 세졌다니까 지금 웨이트 하죠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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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설거지 좀 더 시켜요 더 만들어서 더 시켜요 그러면 더 많이 시켜도 될 것 같아서 손가락으로 설거지하나 본데? 손가락으로 설거지하나 본데? 엄지로만 해 엄지로 백핸드 세지게 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어 나와도 돼 여기만 놔요 전 못돌아가 어 이거 준비 아니야? 그 다음은 결대로 안 줘요 어? 결이 없었는데 방금 무슨 결대로 안 줘 어떤 결? 이게 원래 스윙이 이게 싫어 이게 결이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싫은 게 결이지 이게 왜 결이야 이거는 어? 안 물렸잖아 안 물렸어 안 물렸어 안 물렸어 아 나이스 오 오케이 나이스 오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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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DI가 내가 포가 잡고 이렇게 들어간 게 보여? 보여요 응 보이는데 누나? ங 오 눈썰미 오 나이스 성현한텐 그냥once 좀 이렇게 해 줘 어, 조. 그냥 다시. 오, 나이스. 아이씨. 너무 살렸어. 쏘리. 지금처럼 이렇게 방금 내가 몰린 것. 그렇지. 이렇게 몰려야지. 다시. 근데 이거를 잘 좀 생각해야 되는게 몰림라고 했잖아. 그러면 나도 알고 있어. 얘가 이렇게 몰고 들어오나. 몰고 들어오는구나. 그럼 나도 거기에 대처를 하잖아.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 계속. 포로 몰렸잖아. 포로. 포핸드로 몰렸잖아. 그럼 결이 어디야? 포핸드로 몰렸을 때 결은 여기잖아. 그럼 포로 하나 쳤어. 포로 하나 몰릴 때 여기까지 봐봐야지. 포로 쳤어. 그니까 내가 이쪽에 이렇게 몰리고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아직 못 돌아왔어. 그러면 여기로 때리는게 유리하겠죠. 근데 만약에 돌아와서 유리하면 다시 내가 몰아서 가면 되고. 그니까 그런거를 잘 선택해야 돼. 나이스. 쎄다. 이제 쎄다. 쎄. 나이스. 쎄쎄. 라이트.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아이씨. 어? 아이씨. 아이씨. 으악. 둘. 어 나이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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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라이트. 그렇지. 근데 완전 다 이것만 버라가 아니라 이것의 퍼센테이지를 높이라는 거지.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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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지. 이건 길게 넣은 거잖아. 짧게. 떨어지는 볼이었을 때.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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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런거란 말이야.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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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니. 아니. 하고 나갈 준비가 되야지. 하고 이걸 끌어들기서 여기가 아니라. 치고 원. 나갈 준비가 되야지. 저 그런 볼을 그리기 때문에 무조건 점프에서 그려야겠어. 점프에서. 아. 꼼짝게 하려고 조금. 응. 무조건. 시작. 우와. 이렇게ters sacr냐. 앗. 앗.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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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시작. 오. 오 괜찮은데 그치 그치 그 글름보도 못하네 글름보도 다음에 알려줘야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